안녕하세요. 기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마칼럼리스트이자 방송인 황교익이 tv인 수요미식회를 떠납니다. 제작진 측은 지난 9월 재충전의 시간을 공지한 후 휴방 4개월 만인 지난 27일 신동엽 전현무 emc 그대로 패널은 전원 교체된다며 대대적인 개편 소식을 전했습니다. 첫 방송 이후 4년간 출연했던 수요미식회에서 하차하는 황교익을 인터뷰했습니다. 이하 그와의 일문일답입니다. 수요미식회를 하차하셨는데 자연스런 합의에 의한 것이었나요? 출연자는 섭외가 오면 거절은 하지만 출연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출연이란 선택은 제작진의 목이지 출연자의 몫이 아닙니다. 과거 kbs 아침마당 출연정지와 같은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지 않는 이상 개편에 의한 하차는 출연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수요미식회의 emc를 제외한 모든 패널이 하차합니다. 유독 황교익만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불만은 없는지요? 내가 그렇게 프로그램 비중이 컸나 봅니다. 기분 좋네요. 제 기사 많이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평소 정치적 견해를 밝혀 손해 아닌 손해도 보지 않았나요? 연예계는 특히 정치 무풍지대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이 정우성 배우의 난민 견해에 온갖 악담과 욕을 퍼붓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젠다에 각자의 견해가 있는 것 당연하고 그 의견이 맞으면 찬성하는 것이고 반대면 듣지 않으면 됩니다. 발언은 민주공화국 국민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입니다.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말은 내 자유 의지를 침해하는 것 그 자체가 정치적 발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처럼 계속 떠들고 다닐 예정입니다. 수요미식회 이야기로 돌아와서 개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식인지 제작진에게 들은 것이 있나요? 지난 휴지기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나를 빼 나를 빼야 새로워져라고 말했습니다. 출연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수요미식회라는 브랜드는 리스크가 커집니다. 여태 해왔던 프로그램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리뉴얼 작업에 제일 힘든 것입니다. 능력 있는 PD와 작가들인 만큼 새로운 모양을 잘 만들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있나요?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 1년 전부터 내가 던지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지점을 느꼈습니다. 그리나 방송으로는 이야기 전개에 한계가 있어 고민 끝에 팀을 꾸려 황교익TV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인간과 음식이란 주제로 강의 형식으로 제작됐으며 유튜브를 통해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첫 공개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인기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